오늘은 끝장이라고 생각될 때, 끝장이라고 생각될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고난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이건 안 돼. 너무나 큰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너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이걸 피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저에게서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는데 기어이 찾아온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고난의 지속에 대해서,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이 길고 길어지는데 내가 참고 참지만 하나님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하는데 그것이 물러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 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먼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강구합니다. 어린 딸이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오셔서 구원해달라고 강구합니다. 구원, 그는 정확히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는 정말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의 손꼽히는 유지이자 유대교의 핵심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이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긴 했어도 반대로 그 못지않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미워하는 특별히 유대교의 지도층이나 특권층 등은 힘 가진 사람들은 다 이단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회당장인 그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딸의 구원을 간청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됩니다. 어쩌면 그는 이 일 때문에 그의 회당장 지기, 명예, 재산 어쩌면 그의 목숨의 안정까지도 위협받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필 그 자리, 하필 그런 용어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즉, 니고데모처럼 밤에 몰래 찾아오거나 아니면 찾아와서도 다른 말로 식사하러 가시죠. 혹은 큰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둘러대지 않고 굳이 나의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발 아래 수많은 무리가 보는 앞에서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절박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가 큰 각오를 했기 때문일 겁니다. 죽을 지경에 처한 딸의 처지가 그의 애간장을 녹여서 다른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겠죠.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강구를 들어주시려는 듯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해꾼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가뜩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뚫고 가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차근차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 서십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밀리는데 다 그냥 밀고 밀리는 중인데 뭐 새삼 옷에 손 댔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어요. 그때 뭐 어디 야이로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차분히 주위를 둘러보십니다. 침묵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다가 마침내 쭈뼛쭈뼛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자기 열두의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인데 그가 많은 의사에게 처방을 받았으나 뭐 효움이 없었고 중화돈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무리사이에 끼어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기에도 긴 사정들을 더듬더듬 하는 말로는 정말 오래 걸렸을 그 사정들을 주섬주섬 늘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 답하는 말도 평소랑 달라요. 그냥 일어나 가라 구원하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하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들을 듣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속이 터져도 이만저만 터진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뭐 길어봐야 뭐 그래도 길어봐야 한 10분? 20분? 그 정도 시간이었진 모르지만 정말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 가실 때마다 정말 마음 졸이고 있던 그 입장에서는 너무 애가 타서 속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마무리하고 있는 바로 그때 절망적인 소식이 정해집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의 딸이 죽었다고 전해줍니다. 이미 죽었는데 어짜여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냐고 야박한 말까지 던져요. 이 순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순간 그가 과연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 그가 먼저 왔습니다. 그가 먼저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회당장이라는 직위 정말 내 생명까지도 위협받으면서 많은 것을 잃어가면서 큰 각오로 예수님께 강구했어요. 다 잃어가면서 다만 하나 이것만 딸의 생명만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강구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여자는 뭐였습니까? 그 얌체 같은 그 여자는 뭐였어요? 그냥 내게 돌아올 축복을 새치기엔 그 여자는 대체 뭘 포기했습니까? 무슨 열심을 냈어요? 무슨 각오를 냈냐고요? 그저 쥐새끼처럼 사람들 틈에 묻혀서 그냥 예수님 옷자락 한 번 만진 것 뿐이에요. 무슨 공로가 있고 무슨 각오가 거기 있습니까? 고진받고 나서도 그냥 입 싹 씻고 물려가려던 거를 예수님께서 잡아내서 간신히 알았지 안 그랬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내게 오셨더라면 그 여자가 아니라 그 뻔뻔한 얌체 같은 여자가 아니라 그 축복이 내게로 왔더라면 나는 내 인생 전부를 바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을 텐데 나는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아닌데 몰래 와서 몰래 그냥 입 싹 씻고 가려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저 여자에게 내게 돌아올 축복을 전해주신 거지? 마지막으로 신학적으로도 믿음의 방법론적으로도 그의 강구가 그 여자보다 못할 게 뭐 있어요? 나는 굳이 내 딸을 구원해달라고 굳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예수님께 청했어요. 정말 많은 걸 포기하면서까지 정확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라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뭐예요? 좀 이상해요. 그냥 이상한 신학이에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우상승배하는 사람들이랑 매우 흡사해 보이는 그런 발상이에요. 원망할 거리는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 왜 대체 내가 아니라 저 여자입니까? 왜 나의 강구는 아니 열심도 각오도 신앙도 아니 내가 더 많은 거 포기하고 더 크게 각오한 나의 강구는 왜 안 들어주시고 왜 저 얌체 같은 여자의 이상한 강구 기도같지도 않은 기도는 들어주십니까?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저 여자는 급하지도 않잖아요. 12년 동안 고생했으면 고생 많이 했어.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잖아요. 당장 죽는 병 아니잖아요. 저 여자는 며칠, 아니 그냥 몇 시간 몇 분이라도 기다릴 수 있잖아요. 일단 당장 죽어가는 내 딸, 결국 시간에 못 맞추고 죽어버린 내 딸부터 돌봐줄 수 있잖아요. 대체 뭐가 부족해서 제 강구가, 제 사정이 내 이 아픈 고난이 저 여자의 것보다 못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이야기가 이대로 끝났다면 누구라도 그는 분명 원망했을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경우라면 분명히 그러했을 거예요. 아닌가요? 우리 역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잖아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그 응답이 길어졌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까? 그럴 땐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도 듣기 싫어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기도했고 응답받았다, 막 그럴 때 그게 은혜가 안 돼요, 그땐. 내게 분노가 돼요. 저 사람은 저 기도, 또 은근히 나보다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기도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어떤 거 믿음 심은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성교하고 무슨 공로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기도가 응답됐대요. 잘 됐대요. 고난이 물러갔대요. 근데 왜 나의 기도는, 왜 나의 고난은 물러가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막 흘려보내주신다는 그 은혜가 어, 목사님들도 설교하면 뭐 누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해고 극복하고 막 열 배로 받고 백 배로 받고 막 그랬던 은혜가 왜 나만 나한테만은 비껴나가는 겁니까? 왜 나만 이렇게 메마른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원망 생길 때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요.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그냥 어느 정도 고난이냐면 그냥 견디고 견디고 나겠는데 내가 죽겠습니다. 죽겠는데 왜 나의 비명소리는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왔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는 고난이야. 이 직장을 잃으면 내가 정말 원하던 직장을 못 들어가면 뭐 잃으면 혹은 어떤 병에 걸리면 건강을 잃으면 누구와의 관계 내가 정말 죽고 못 사는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내 가정이 깨어지면 혹은 심지어는 내 가족 누군가의 죽음이나 그런 영영 이별하는 일까지도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린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힘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힘듭니다. 그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강구하고 강구하지만 정작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 그래요. 내 가족이 갑자기 죽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란 힘들 겁니다. 왜요?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돌이킬 수 없는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내 인생을 훅 휩쓸고 지나갔을 때 내 인생을 산산조각 박살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의 야이로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파괴적인 결과가 그의 딸이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회복될 수 없는 결과 그 결과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끝장 나버렸으니까요. 끝장 나버렸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뒤를 알고 있죠. 우리는 이 뒤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순간 끝장 나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리에 힘이 풀렸을 겁니다. 그의 마음 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아직 안 들었을지도 모르죠. 듣자마자 다리 풀려서 멍해졌을 거고 곧 원망하는 마음이 그를 엄습할지도 모르는 그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뭐라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갑자기 바빠졌어요. 갑자기 다급해졌어요. 원래 안 일어졌잖아요. 그 앳글런 얘기 엎드려서 울면서 강구하는 그 얘기 듣고서도 천천히 가시고 그 여자 혈정 아닌 여자 급하지도 않고 천천히 얘기했어도 예수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급해졌어요. 성경 번역상에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그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딸이 죽었습니다. 왜 괴롭게 하십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무시하고 그 말을 끊고 다급히 그 얘기 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라.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빠지셨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의 마음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의 마음이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는 걸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마 발걸음으로 빨리 하셨을 것 같아요. 발걸음으로 빨리 그의 집에 갑니다. 따라가는 그 야유로는 뭐 어땠을까요? 그냥 얼떨떨 했을 거예요. 아니 이미 끝장났는데 무슨 소리야. 뭘 믿으라는 거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에 마침내 도달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소녀 앞에 그 소녀의 시체 앞에 모든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는 그 가운데 모두가 끝장날버렸다고 끝장났으니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죠. 얘 인생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딸의 인생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야유로의 인생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고난 그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라고 확정짓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럽니다. 잔다 이래요. 모두가 끝장났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그게 끝장이 아니라고. 모두가 이제 죽고 그 소녀가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갔다 했을 때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그건 끝장나버린 게 아니야. 돌이킬 수 없는 게 아니야. 어디까지나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거야. 잔다. 여기서 잔다 한 걸 가지고 소녀가 진짜 죽은 게 아니고 가사상태에 빠졌다. 깨어났다고 하는 이상한 신학자들도 있는데 망할 소리입니다. 진짜 죽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 죽었다는 상태는 뭐예요? 얼마든지 돌이키고 변화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소녀 앞에서 얘기하십니다. 달리다곰 일어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아 회복되어라. 그의 소녀의 인생아 다시 살아나라. 산산조각났던 야이로의 인생아 다시 회복되어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은 일어나요? 소녀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요. 황망합니다. 그의 인생이, 그의 인생관이, 그의 상식이 무너져내려요. 끝장이구나. 소녀가 죽었어. 끝장났어.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해. 나의 정말 사랑하는 딸. 열두 살 난 딸. 이제 내 인생에서 없어졌구나. 그래서 내 인생은 정말 산산조각난 인생이 이제 잔여물일 뿐인, 잔여물일 뿐한 인생이구나. 하는 그 끝장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론, 내 판단으론, 내 계획으론 이게 필수적이야. 소녀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시는 게 필수적이야. 죽기 전에 손을 써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야.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끝장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끝장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으로 다시 우리 인생으로 돌이켜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저 그 고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이 고난 나에게서 정말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못 견디게 막. 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난 제가 뭐 설교, 서두에 이렇게 얘기했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 아니요.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하셨고 또 피할 길을 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항상 우리는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래요. 정말 큰 고난이 찾아와요. 정말 큰 고난이에요. 나를 몹시 그냥 짓눌러요. 날 아프게 해요. 그래서 비명소리를 내고 원망도 하고 막 별의별 난리를 치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 고난 지나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그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대요. 정말 내가 정말 이 고난 내가 이 직장을 잃으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혹은 내 가정이 깨어지면 혹은 누군가의 가족의 죽음이나 그 슬픔 앞에서 나를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세요. 내 생각으로는 끝장이에요. 내 인생 이렇게 끌려가지 않으면 내 인생 이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이때 여기 물질의 폭력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이 이 정도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흘러가지 않으면 안 된다. 끝장이라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알려주시냐. 끝장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삶은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하나님도 죽은 사람 못 살려가 아니라 예수님도 죽은 사람 못 살려가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을 흘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큰 고난 앞에서 하나님 이 고난 나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이 나를 찾아오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시냐. 그 고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히 너를 보호하실 수 있다. 그걸 헤쳐나가게 하실 수 있다. 네가 감당하게 만들어서 너의 생각, 내 생각, 네 상식 네 판단 내 계획에 이렇게 이렇게 내 인생이 흘러가야 되고 마치 내 인생 내가 꾸려가는 사람처럼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처럼 고난이 올까 두려워하며 그 고난에서 나를 지킬 방책들 하등 쓸모없는 방책들만 막 샀다가 끝난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내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내시는구나 하는 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삶은 그래서 오히려 더 넓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고난의 순간 얼마나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얼마나 다급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 예수님의 다급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린 종종 이렇게 고난 얘기고 고난 설교 하다 보면 되게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더 견디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러다 보면 뭐 열어집니다. 더 기뻐집니다.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하는 힘. 우리 보고 견디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고난 때 더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느껴져요. 우리가 고난으로 신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노심초사하고 계세요. 뭘 노심초사하고 계시냐. 그 고난 언제든지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고난을 건져가실 수 있지만 하나님 노심초사하는 건 뭐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믿음 버리지 마. 고난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방황하지 마. 혹 예배자리 떠나지 마. 이 고난이 너의 믿음, 너의 신앙을 더욱더 키우고 달려나는 데 작용하게 해야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노심초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난의 가운데 돌이켜보면 고난의 가운데 내가 그때는 하나님 왜 내 이 고난 안 해결해 주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이거 안 건져 주십니까?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그 고난의 순간들 순간들 속에서 내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가 결정적으로 원망과 분노로 내 믿음까지 잠식해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때때로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때때로 조그만한 기쁨이라도 내게 허락하시고 숨 쉴 틈을 허락하셔서 결국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결국 나를 정말 하나님 원망함에 세상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고 계셨구나 하는 그 사랑의 손길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저 자신에게 다시 한 번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아닌 거 알죠? 제가 그렇게 되게 조심스러운 사람인데 이것만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우리가 겪는 고난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 딱 내놓으시면 저도 참 말하기 조심스러워요. 뭐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죠? 하면 사실 약간 민모 강도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은 좀 강하시니까 아, 잘 될 겁니다. 하고 딱 믿음직히 얘기하는데 저는 약간, 약간 일단 벽을, 안전망을 만들어 놓은 거 알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고, 은혜 주실 거고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고 좀 그런 스타일인데 분명히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다 달아 빠지기 전에 우리의 정말 작은 믿음이 다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완전 짓눌려서 가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단련을 겪은 우리는 정금같이 단련 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잠깐 원망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볼멘 소리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눈물 흘면서 하나님 왜 쟤는, 왜 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나온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처럼 사실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만한 고난 지금 나를 못 견디게 괴롭힌 이 고난만한 고난들 내 인생에 이미 몇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 잘 극복해왔거든요. 다 까먹고 지금 새삼스럽게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여기까지 붙잡아 오신 그 사람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밑잡고 나아가세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고난에 짓눌리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고난 가운데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풍성해지고 내가 더 단련되고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행복해졌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마지막은 인도하실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원망과 분노로 내 인생을 잠식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아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이 오면 내 인생 박살날 것 같은 고난이 있어요. 두려워요. 실제로 찾아오면 정말 박살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 큰 아픔을 갖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정말 하나님 안 믿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 고난 우리를 결정적으로 박살내지 못해요. 그 고난 우리를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노심초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노심초사 우리를 케어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인생에 찾아왔던 이미 몇 번씩 찾아왔던 그 여러 고난 다 극복해왔던 것처럼 여태까지 붙으신 것처럼 앞으로도 붙으실 줄을 믿고 지금의 이 고난이 오히려 더욱더 나를 나와 하나님의 정말 징글징글한 애증과 사랑의 동행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줄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원망 말고 믿기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추구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힘들고 지쳐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